OK, 레주노 시작하겠습니다. 나눠 So funny So funny OK, so funny 뜻이 뭐였더라? 매우 웃긴 무슨 씨덩어리예요? 어떤 어떤 사람? 매우 웃긴 사람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So funny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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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hurt의 특이한 점은 다치는 것도 hurt이고 다치게 하는 것도 hurt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끌어볼까요? I hurt 밑에 끌어볼까요? I hurt him I hurt him 위에 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다치다 내가 다친다 라는 뜻이고 I hurt him의 뜻은?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줘 내가 그를 다치게 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얘는 무슨 씨예요? 하다 씨 하다 씨죠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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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다치게 하는 거고요 뒤에 누구나 무엇이 없으면 누가 다친다 내가 다쳤다 네가 다쳤다 그녀가 다쳤다 이런 얘기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Scientist Scientist 지금 하다 씨 깜빡하고 만들어 놓고 나가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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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예요? 하다 씨 Believe 하다 씨고요 무슨 얘기했어? Go on Go on Go on Go on 그러면 Go의 원래 뜻은? 가다 가다인데 on 하면 끊김없이 라는 뜻으로 끊김없이 가다 라는 뜻에서 계속되다 진행되다 어떤 일이 되어 가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Go는 무슨 씨예요? Go 하다 씨 하다 씨죠 OK 그다음 계속했어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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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무슨 씨 덩어리예요? 양념 씨 덩어리 양념 씨 덩어리 양념 씨 덩어리니까 뒤에는 무슨 씨 와요? 아니 그 하다 씨 하다 씨가 원래 모습대로 더즈가 들어간 것도 원래 그는 달린다 희런 희런 희런이야 아 희런지 그는 달리지 않을 것이다 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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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런 그는 달리지 않을 것이다 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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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ph bu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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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Say도 있고 뭐 스피크도 있고 많은데 이렇게 Say가 사용됩니다 Say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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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nteresting. 무슨 시에요? 어떤 시 어떤 시? Interesting movie 하면 흥미로운 영화 재밌는 영화? 흥미로운 영화 Interesting A kid, a kind of A kind of A kind of A kind of fart 하면 뭐에요? A kind of fart 일종의 일종의 방귀 일종의 방귀 방귀의 한 종류 Kind, 조심해야 될 게 뭐냐 Kind에 대한 얘기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아, 저번에 Kind는 무슨 뜻도 있고 친절한 이런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종류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여기는 종류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이 있으니까 뒤에 Kind는 무슨 시야 돼? 어떤 I I I I I I I I 어디에 무슨 시 오는지 몰라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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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서프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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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에요? 어떤 서프라이징 뉴스 에? 뭐야? 아 놀라운 뉴스 놀라운 뉴스겠죠 계속해서 joke joke 무슨 시에요? 어떤 시 일종의 장난하고 싶으면 a kind of joke a kind of joke 하면 되겠죠 그럼 every year every year every year every year every year every year는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요 영어로 얼마나 자주는 how often 하우롱 하우롱은 얼마나 오랫동안이구요 얼마나 자주 how often 배턴이 매년마다 every year every year every year you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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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ding you're kidding you're kidding me you're kidding me 나한테 뻥치지 마라 you're kidding me you're kidding 130 130 130 130 130 130 30 30 30 30 30 ok 까다로운 것도 있으니까 틀리지 않도록 bd병 빨리 나오시구요 o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